요즘 용찬우가 인터넷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찬우를 보고 나르시시즘을 떠올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화심리학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충분히 뒤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저의 독창적인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화심리학계의 전반적인 의견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향이 진화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즘보다는 훨씬 약한 수준입니다. 대체로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부각하며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업의 과대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전략이며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왜곡한다는 면에서는 비합리적이지만 이윤추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과대광고를 통해 상품시장에서 자사제품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과대망상적 성향을 통해 짝짓기 시장이나 우정시장에서 자신의 인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진화생물학 용어를 쓰자면 이것이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기재의 기능입니다. 과대망상이 진리추구의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이지만 유전자 복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과대광고가 의식적 기만인 반면 과대망상적 성향은 무의식적 기만 또는 자기기만입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의식적 기만이 아닙니다. 남을 의식적으로 속일 때는 뽀록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자기기만에 빠져서 자신도 그렇게 믿으면 떨리는 목소리나 평소와는 다른 안색 때문에 들통날 가능성이 작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때로는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이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기분 나쁜 감정을 없애기 위해 과대망상을 통해 우월감을 조작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쾌락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과대망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질 뿐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에 따르면 과대망상적 성향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짝짓기 시장과 우정시장에서 인기를 올려서 결국 번식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대망상은 합리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들이 비합리성만 보는 곳에서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기를 씁니다. 쾌락원리, 보상심리, 소망적 사고를 끌어들인 설명에서는 인간을 마냥 비합리적인 존재로 무작정 현실을 외면하는 존재로 봅니다. 원시사회의 짝짓기 시장에서 남자에게는 지위와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여자에게는 젊음과 외모가 상대적으로 중요했을 겁니다. 결혼 시장에서는 여자의 정조관념이 남자의 정조관념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이 엄청난 번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속임수를 써서 젊음과 외모를 속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속이는 것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향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르시시즘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용찬우가 남자인 것이 100% 우연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가 섹스 내숭을 떨어서 자신의 정조관념을 과대에 광고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자가 그렇게 진화한 듯합니다. 하지만 섹스 내숭은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바람기는 우월성 열등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입니다. 보상심리를 끌어들인 설명이 맞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을 더 많이 보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싸움을 못하는 남자가 싸움을 잘한다는 쪽으로 과대망상에 빠지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못생긴 여자가 예쁘다는 쪽으로 과대망상에 빠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대 광고를 위해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향이 진화했다면 광고의 맥락과 실전의 맥락에서 과대망상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 자신의 싸움실력에 대해 허풍을 떨 때는 어느 정도 과대망상에 빠지는 것이 번식에 유리할 겁니다. 평상시에 남자들에게 자신의 싸움실력에 대해 허풍을 떨 때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싸움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은 광고의 맥락에서는 과대망상 성향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 반면 실전의 맥락에서는 훨씬 냉정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설명에서는 그런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의 맥락이든 실전의 맥락이든 열등감은 기분이 나쁘며 과대망상으로 인한 우월감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프로이트의 쾌락원리가 작동할 때 인간은 무작정 쾌감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과대 광고를 위한 과대망상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사기를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고려한 전략을 써야 합니다. 또한 사기를 쳐야 할 때와 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환경에서 대체로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진화한 생리기제나 심리기제가 때로는 폭주에서 번식의 해로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부러 체온을 올리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점점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 체온보다 체온을 더 올리려면 생리적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 대체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발열기제가 폭주합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 성향이 40도 넘는 고열처럼 폭주해서 정신병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상품시장에서 과대 광고를 할 때도 정도껏 해야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짝짓기 시장이나 우정시장에서도 과대망상적 성향이 정도껏 나타나야 남들을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용찬우처럼 과대망상이 폭주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익명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정신병리학적 수준의 과대망상이 때로는 큰 이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과대망상이 뽀록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방구석 유튜버의 경우에는 구독자에게 그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찐따의 알파 코스프레가 하룻밤 정사나 단기 연애에서는 꽤 높은 성공 확률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게다가 방대하게 작동하는 인터넷은 심각한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용찬우 채널과 같은 곳에 대규모로 모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좋은 자유로운 점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